쇼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이번에 버진이가 컬렉션을 어떻게 풀지 너무 기대가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반전이 있다고 느껴졌고 그중에서 특히 정말 쇼 보면서 입고 싶은 룩들이 딱딱 있잖아요 이번엔 그게 뭐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샤넬 레터링이 프린트되어 있는 블랙 앤 와이트 드레스가 있었는데 오프 숄더에 뭔가 플로이한 느낌이 너무 예뻐서 기회가 된다면 저도 입어보고 싶습니다 제니씨도 퍼포머로서 샤넬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요 뭔가 저뿐만이 아니라 샤넬이라는 브랜드는 모든 아티스트나 모든 여성들에게 항상 영감을 주는 브랜드입니다